3시간 제1위 아랑고고장공주 축하를 제시부로 축하드리구요.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본원장들마다 다 들고 싶지만 저는 특별히 이번에 참석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서른명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서른명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랑고고장공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짧은 시간에 난타의 퍼포먼스로 한번 표현을 할 거구요. 또 우리의 깊은 뜻을 담은 편집함도 담아서 멋진 퍼포먼스가 있구요. 다음에 우리 장구를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랑고고장공 우리 조승현 단장님과 제가 제일 오래 같이한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랑고고장공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돼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국 군원들도 알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난타로 하나만 연습을 해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짧은 시간에 연습시킨다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랑고고장공 조승현 단장님이요. 이거 아이디어를 특별하게 위대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습니다. 자 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국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세워놓으면 난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여놓으면 장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려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가시고 또 유튜브를 앞으로 보시고 미디어를 보실 분들도 이 위대한 아이디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랑고고장과 대한민국의 승부만 아니라 전 세계의 페스티벌을 앞으로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공천군안에서 여러분들께 먼지 퍼포먼스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천군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